다음주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7년만에 열립니다.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궁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은 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갖습니다.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된 건 2016년 8월 이후 약 7년 만입니다. 양국은 금융 외환 분야 협력 방안과 함께 비상 시기에 상대국의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화수입 스와프 재가동도 논의할 예정입니다.